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경북 소비자 심리지수는 93.4로 한 달 전에 비해 6.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세부 지표별로는 생활 형편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가 89로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떨어졌고 앞으로 경기 전망 지수는 61로 한 달 전 80보다 19포인트나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의 비관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